집사님. 네, 아가씨. 저 스테이크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뭐야. 촌스럽게 다들 왜 놀래? 뉴욕은 지금 스테이크 타이밍인데. 아침부터 피카소를 회로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. 뭐? 뭐, 석희? 내가 새엄마가 아끼는 놈이라서 참았다니까? 석희야. 서울 적응하기 어렵지 않니? 내가 같이 놀아줄까? 됐어. 왜? 네, 그렇지. 남자라도 생긴 거야? 데리고 들어와요. 네. 저기 서 있는 친구는 내 수행 변호사. 안녕하십니까? 허윤도라고 합니다. 오, 누나 취향 오적구. 뭐래니? 내 취향 아니거든? 야, 어떻게 지구에서 제일 까다로운 석희 변호사가 됐을까? 능력자네. MC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. 우리 석희 잘 부탁해요. 자네 잘 할 수 있겠나? 예, 글쎄요. 이 일을 계속하느냐 마느냐. 결국은 모든 게 월급 명세서. 돈이 결정하더군.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무령은 돈이 결정하지. 뭔가 부족해. 이따라와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음, 활란.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는데. 착각하지 마. 손스러운 거 못 참는 거니까. 오늘 일정은? 그냥 쉴 거야. 다 보러 가.